지난달 12일 애틀랜타 둘루스 한인 사우나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 여성 조세희 씨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된 사명제의 어머니가 같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기네 카운티 경찰은 11일 지난달 체포된 용의자 6명 가운데 이준호, 이준현, 이준영 사명제의 어머니인 이미희를 중범죄살인과 감금, 증거조작, 사망은폐 혐의로 체포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희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른 3명의 아들 등 6명의 용의자들에게 적용된 것과 같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미희는 다른 용의자들을 도와 피해자 조세희 씨를 감금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게 했으며 적절한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경찰은 사명제의 부모는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어머니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 이미희는 신학교육을 받은 뒤 부목사인 남편을 도와 노크로스 제2교회에서 성과대를 지휘했습니다. 또 지난 6월 둘루스의 지교회로 옮긴 뒤에도 교회에서 음악으로 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루스 교회의 한 교인은 교회에 출석한 직후부터 어머니와 아들들이 성과대와 악기연주 등으로 봉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피해자 조시의 시신을 자신의 재규어 승용차에 은닉했던 용의자 에릭현에게 처음으로 보석을 승인했습니다. 기네 카운티 고등법원은 현의 변호사 데이비드 보일의 요청을 받아들여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습니다. 보일 변호사는 의뢰인 에릭은 사실 이 사건의 피해자로 이준호 형제 등에게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에릭은 이준호에 의해 종교 집단에 영입됐다면서 에릭은 육체적인 고문을 당했으며 이준호 등은 에릭의 옷을 벗기고 나체 상태인 에릭의 온몸에 에어소프트 총을 쏴 100곳 이상의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보일 변호사는 피해자 조시는 지난 7월 이준호의 집으로 유인된 뒤 몇 주 동안 지하실에 머물며 집단에 가입하기 위해 종교의식을 가장한 신체적 고문을 당했다면서 에릭이 피해자 조시와 같은 기간 집에 있었고 9월 12일 조시의 유해를 트렁크에 싣고 지하실을 탈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에릭은 여전히 여러 곳에 부상을 입고 있으며 카운티 구치소 의무실에 수감돼 있다면서 만약 에릭이 그 집을 탈출하지 않았다면 그 역시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일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이 에릭에게 행한 것은 신체적 고문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들 가족이 에릭에게 수만 달러의 돈을 한국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강요했으며 에릭의 크레딧 카드도 한도가 다 찰 때까지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들 가족은 자신들의 교회로 사용하겠다며 에릭에게 스완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케의 취재 결과 실제 에릭현은 지난 8월 스완이시 프리스코웨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를 38만 달러에 매입했습니다. 이 시기는 에릭현이 글로벌 결제업체인 지사에 취업한 직후입니다. 법원은 에릭현의 보석을 허용하는 대신 전자발찌를 차고 양부모의 집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보일 변호사는 에릭은 이준호 형제 등에게 당한 고문으로 애틀랜타 그래디 병원에 2주간 입원한 뒤 귀네 카운티 구치소로 옮겨졌다면서 에릭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 뉴스 트루스토리 미국 뉴스는 아메리카케 이준호 형제는 아메리카케